아옥죽, 교체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옥과 마른 새우, 파, 마늘 등을 넣고 된장을 풀어서 아옥국을 끓이다가 쌀을 넣고 씁니다. 여름철에 입맛을 두둘 수 있는 별미죽이 다 되어있습니다. 문헌자료 1번부터 6분까지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규죽이라고 하구요. 2번 우리음식 손정규 1948년 9주 3,4번 조선요리제법 방신형 1921년 1934년 9주 5. 농정회요 취안기 1830년 규죄죽이구요. 6.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형 1954년 9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헌자료 1.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원문입니다. 아옥은 파르초라 하나니 전에는 국을 끓일제 아옥을 복복을 끼어 푸른집을 여러번 씻어버리고 끓이나 도리어 국물이 걸찍하고 빛이 푸른고로 이 사이는 다듬은 후에 으깨지 말고 그냥 씻어서 끓이는 것이 국물이 맑고 좋으니라. 먼저 맛바른 된장에다 고추장을 조금 섞고 걸러 부은 후에 연한 기름 끓이는 고기를 썰고 파와 기름 치고 중새우를 정하게 골라 황금에 싸서 방망이로 두들겨 놓고 곱창을 맨니로 넣었다가 아옥과 모닥거리되 닳도록 끓여야 맛이 좋고 곱창은 있거든 다시 썰어 넣을지니라. 생선 넙지도 토맥져 이국에 넣어 먹기도 하나니라. 아옥이 몸에 고한다 하기로 시골서는 산모가 미역 대신에 아옥을 먹는다 하나니라. 아옥 다듬는 법은 잎사귀 밑에 가는 줄기는 즐겨 못 먹으니 땋아 버리고 굵은 원줄기에 뚝뚝 부러지는 줄기를 이리저리 꺾어 가며 껍질을 벗겨 한테 넣어 끓이면 맛이 더욱 좋으니라. 아옥이란 것은 국이나 죽만 끓이지 다른 소용은 없기로 사람의 성질이 묽고 슴슴한 체를 하면 아옥장 가지라 일컫나니라. 아옥과 미역은 적국에는 못만드나니라. 번영은 아옥은 8초 라고 한다. 전에는 국을 끓일 때 아옥을 푹 부을게요. 푸른줍을 여러번 씻어버리고 끓였다. 이렇게 하면 도리어 국물이 걸쭉하고 빛이 푸르기 때문에 요즘은 다듬은 후에 엮이지 않고 그냥 씻어서 끓이는 것이 국물이 맑고 좋다. 먼저 맛좋은 된장이나 고추장을 조금 섞고 걸러 부은 후에 연한 기름기 고기를 썰고 파와 기름지고 중새우를 깨끗하게 골라 헝겊을 싸서 방망이로 두들겨 넣고 곱창을 통으로 넣었다가 아옥과 모두 다 끓인다. 이때 날토록 끓여서 끓여야 맛이 좋고 곱창은 잎거든 다시 썰어 넣어야 한다. 생전 없이도 토막처럼 넣어 먹기도 한다. 아옥이 몸을 포한다고 하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산모가 미역 대신에 아옥을 먹는다고 한다. 아옥 다듬는 법은 잎사귀 밑에 있는 간은 줄기는 즐겨서 못 먹는다. 따 버리고 굵은 온 줄기에 톡톡 부러지는 줄기를 미리 저리 꺾어가며 껍질을 벗겨 한 대 넣어 끓이면 맛이 더욱 좋다. 아옥이라는 것은 국이나 줄기만 끓이지 다른 소용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성질을 무르고 심심한 사람을 아옥 장아찌라고 끓는다. 아옥과 미역은 적국으로는 못 만든다. 조리법 1. 된장이나 고추장을 조금 섞고 걸럭 붓는다. 2. 연한 기름기 고기를 썰고 파와 기름 치고 중새우를 깨끗하게 굴러 헝거구에 싸서 방망이도 두드려 넣는다. 3. 곱창을 통으로 넣었다가 아옥과 모두가 다 끓인다. 4. 달토록 끓여야 맛이 좋고 곱창은 있거든 다시 썰어 넣어야 한다. 5. 생선 넙지도 토막 쳐 넣어 먹기도 한다. 조리기기 헝겁 방망이입니다. 문헌자료 2. 우리 음식 원문 재료 아옥 2단 된장 2숟가락 쌀 1dL 물 쌀의 7배 아옥을 씻어 된장 푼데 넣고 쌀을 씻어 넣고 끓인다. 쌀 씻은 물을 넣어 끓인다. 조리법 1. 아옥을 씻는다. 2. 이를 된장 푼 것에 넣고 잘 씻은 물을 넣어 끓인다. 문헌자료 3. 조선유리제법 원문 아옥을 북북 거셔 한참을 씻어 가지고 이것을 쌀에 넣고 쌀을 풀려 넣은 후 고개를 잘게 익혀 가진 고명에 쇼물 넣어 넣고 물을 붓고 끓인다니라. 조리법 1. 아옥을 북북 문질러 한참 씻어 가지고 이것을 쌀에 넣고 쌀을 풀려 넣는다. 그런 후 고개를 잘게 익혀 가진 고명에 주물러 넣고 물을 붓고 끓인다. 조리법 1. 아옥을 북북 문질러 한참 씻은 후에 쌀에 넣고 쌀을 풀려 넣는다. 2. 고기를 잘 익혀 가진 고명에 주물러 넣고 물을 붓고 끓인다. 조리기기는 솥입니다. 문헌자료사 조선요리제법 원문 재료 아옥 2대접 반 뿌리 쌀 5호 간장 반 종자 고기 반에 반근 고기는 잘게 썰고 팥 채치고 아옥을 정확하게 씻어 솥에 다 함께 넣고 쌀을 풀려 넣은 후 물을 적당히 붓고 불을 떼어 끓여 쌀 알이 퍼지고 잘 과진 후에 퍼서 먹나니 혹시 간을 된장과 고추장을 섞어서 채에 걸러 새우를 가루 만들어 넣고 끓이기도 하고 맛있는 메리칠을 곱게 가루내어 채에 쳐서 넣고 끓이기도 하느니라. 번역문 재료 아옥 2대접 반 뿌리 쌀 5호 간장 반 종자 고기 40문 반에 반근 고기는 잘게 썰고 팥 채치고 아옥을 깨끗하게 씻어 솥에 다 함께 넣고 쌀을 풀려서 넣은 후 물을 적당히 붓고 불을 떼어 끓인다. 끓여서 쌀알이 퍼지고 잘 고와진 후에 버서 먹는다. 혹은 간이 되는 된장과 고추장을 섞기도 하고 채에 걸러 새우를 가루로 만들어 넣고 끓이기도 한다. 맛있는 멸치를 곱게 가루내어 만들어 채에 쳐서 넣고 끓이기도 한다. 조리법 1. 고기 잘게 썰은 것, 팥 채친 것, 아옥 씻어 놓은 것, 쌀 불러 놓은 것을 솥에 다 함께 넣고 물을 적당히 부어 끓인다. 2. 쌀알이 퍼지고 잘 고와진 후에 퍼서 먹는다. 이때 된장과 고추장을 섞어 간을 맞추기도 한다. 새우나 멸치를 가루로 내어 채를 쳐서 넣고 끓이기도 한다. 조리기기는 솥, 채인다. 문헌자료 5. 농정회용 본문 규채취, 경협, 이경직박, 거피, 입갱리, 가혹, 우혹, 저혹, 개혁일편, 전작조, 죽성, 거육, 영용건하, 육작추설, 화족직지, 가 번역문 아옥의 줄기와 잎을 따다가 줄기는 껍질을 제거하고 맵살을 넣는데 소고기나 돼지고기 혹은 닭고기 한 조각을 넣어 달여서 죽을 만든다. 죽이 다 되면 고기를 꺼내고 다른 말린 새우를 굵은 가루로 만들어서 죽과 잘 섞어 먹으면 매우 맛있다. 조리법 1. 아옥의 줄기는 껍질을 제거한다. 2. 뺍쌀에 아옥을 넣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혹은 닭고기를 넣고 죽을 수 있다. 3. 죽이 다 되면 고기를 꺼낸다. 4. 말린 새우를 굵은 가루로 만들어서 죽에 섞는다. 문헌자료 6.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9. 씻어서 두대접 쌀 3옵 간장 간 보아서 파 2뿌리 소금 조금 후춧가루 조금 1. 쌀을 씻어 잃어서 물에 담아 굴려 놓고 2. 고기는 잘게 다져서 가진 양념을 해서 섞어 놓고 3. 아옥을 잘 골라서 저하게 거워서 씻어서 고기와 한 대 볶다가 물을 알맞게 치고 끓이다가 4. 쌀을 넣고 죽을 수 있다. 쌀이 퍼져서 잡이 있거든 간장이나 혹은 고추장이나 식성대로 간을 맞춰 엎으라. 번역문 재료 9. 씻은 거 두대접 쌀 3옵 간장 적당량 파 2뿌리 소금 조금 후춧가루 조금 1. 쌀을 씻어 잃어서 물에 담가 불려 놓고 2. 고기는 잘게 다져서 가진 양념을 해서 섞어 놓고 3. 아옥을 잘 골라서 깨끗하게 씻어 고기와 한 대 볶다가 물을 알맞게 치고 끓이다가 4. 쌀을 넣고 죽을 수대에 쌀이 퍼져서 잘 익으면 간장이나 고추장으로 식성대로 간을 맞추어 볶는다. 조리법 1. 쌀을 씻고 이물질이 없이 일어서 물에 담가 불려 놓는다. 2. 고기는 잘게 다져 가진 양념을 해서 섞어 놓는다. 3. 아옥을 잘 골라서 깨끗하게 씻어 고기와 한 대 볶다가 물에 알맞게 치고 끓인다. 4. 쌀을 넣고 죽을 수대에 쌀이 퍼져서 잘 익으면 간장이나 고추장으로 식성대로 간을 맞추어 볶는다. 입니다. 4. 암, 닭,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 임원 16시 보양지 서역구 19세기초 자계죽방이라고 합니다. 논문 5. 치오로칠상 위카원 장기해 폭경을 이어 기육중성 여성소년 항작의 일척 거모장구 아위소어 연과 총용 주침일수 일량 과일거추피 절 생서여 일량 절 갱미이악 도세 선장 계란자 벽골 5. 취죽, 함의급 개요, 총용등, 도자죽, 입옹이, 공심식지, 번영문 6. 또 다른 방법 5. 모로칠상을 치료하여 하초공기를 이롭게 하고 단전을 털실하게 한다. 6. 한 달 남짓 복용하면 근육이 충실해진다. 7. 노인이 소년으로 젊어진다. 8. 누러남 닭 한 마리를 털과 내장을 제거한 것 법제한 약간의 아위, 아위 나무지네. 9. 육중용은 술에 하룻밤 담근 것 한 양을 주피를 긁어버리고 썬 것, 생마 한 양을 썬 것, 맵살 두옥을 씻어 임 것을 준비한다. 10. 먼저 닭을 물러지게 삶아 뼈를 발라버리고 즙을 쥐에 쌀과 닭고기와 육중용 등 재료를 모두 넣고 죽을 끓인다. 10. 오미를 첨가하여 공복에 먹는다. 11. 조리법 1. 누러남 닭 한 마리를 털과 내장을 제거한 것, 법제한 약간의 아위나무 진액을 준비한다. 12. 육중용은 술에 하룻밤 담근 것 한 양을 주피를 긁어버리고 썬 것, 생참마 한 양을 썬 것, 맵살 두옥은 씻어서 준비한다. 13. 닭을 물러지게 삶아 뼈를 발라버리고 즙을 취한다. 14. 쌀과 닭고기와 육중용 등 재료를 모두 넣고 죽을 끓인다. 15. 오미를 첨가한다. 15. 오미를 첨가한다. 15. 애호박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에 영계, 닭이죠. 영계를 꼰 국물을 넣고 적국으로 간하여 수다가 애호박을 채썰어 얻는다. 그것이 애호박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계를 꼰 국물은 닭고기죠. 닭고기 국물에 쌀 같이 끓이다가 적국, 새우젓이나 여러가지 이것을 간을 해서 그 위에 애호박을 채썰어 넣으면 애호박죽이 되겠습니다. 양강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료 찬용 전순위 1460년 양강이고요. 원문 말것이나 차가운 음식을 먹어서 증상이 막 나타나는 것을 치료하려면 양강 6푼을 빻고 쌀 3업을 준비한다. 물 2대에 양강을 달여서 한 대 반을 취하여 치커기를 제거하고 쌀을 넣고 삶아 죽으로 만들어 먹는다. 1. 물 2대에 양강 6푼을 넣고 그타린다. 2. 1.5 반이 되면 치커기를 제거하고 쌀 3업을 삶아 죽으로 만든다. 입니다. 문원자료의 심료 찬용 본문 치광란 복동 토리 양강일양좌 갱미이하 수삼대잔 전량강 치잔반 거제 함의자죽 식지 번영문 갑작스레 토하고 설사하는 증상과 복동 그리고 구토와 설사를 치료하려면 양강 한 양을 썰고 맵쌀 두업과 물 3대접을 준비한다. 물에 양강을 넣고 끓여 두 잔 반이 되도록 달인 다음 치커기를 버리고 맵쌀을 넣어 삶아 만든 축을 먹는다. 조리법 1. 양강 한 양을 썬다. 2. 물 3대접에 썬 양강을 물에 넣고 끓여 2.5장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린다. 3. 이에 맵쌀 상업을 넣고 삶아 축을 만든다. 입니다. 양고기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해요 최한기 1830년경 양육죽 2. 산가요록 전수민 1450년 양국법 3. 거가필종 사료전지 이상 원나라시대 헤라시라고도 합니다. 4. 임원심중집 고양지 서유고 19세기초 양육죽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원자료 1. 동정해요 원문 5. 용란 양육사량 세절 가인삼 말일전 백복령 말일전 대조일계 절세 황저오분 입갱미사마 입호염삼입은 좌죽직지 치리약장량 5. 번영문 푹 삶은 양고기 4냥을 가늘게 썬 것에 인삼가루 1전 백복령 가루 1전 큰대쥬 2개 가늘게 썬 것 1기 5푼 가늘게 썬 것 맵쌀 3호 맛좋은 소금 2 3푼을 넣고 끓여 죽을 수어 먹는다. 몸이 마르고 허약한 것을 치료하고 양기를 붙도는다. 조리법 1. 양고기 4냥을 푹 삶아 가늘게 썰어 넣는다. 2. 일과 인삼가루 1전 백복령 가루 1전 큰대쥬 2개 채 썬 것 1기 5푼 가늘게 썬 것 맵쌀 소금을 넣고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원자료 2. 산가요록 원문 삼복지 녹두막어피 침수 숲증여방사 우벅 마파거피 세정침수 이마거수 이마석수마지 역각 병이 초 복직기 화일도 녹두 1승 중복 1도 2승 막복직 1도 3승 확연답지 창엽형 후척 현조 국조약 대치 부위량편 위가 약녹두 소찌 에드일승 역각 번영문 삼복에 녹두를 갈아 껍질을 제거하고 물에 담갔다가 떡고물처럼 푹진다. 다른 방법은 녹두를 갈아서 껍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갔다가 물이 있는채로 맷돌에 갈아도 된다. 두 방법 다 초복이면 밀기울 한말에 녹두 한대 중복이면 밀기울 한말에 녹두 두대 말복이면 밀기울 한말에 녹두 세대를 섞어 단단히 디딘다. 두꺼마리 잎으로 두텁게 싸서 매달아 말린다. 만약 누룩틀이 크면 두쪽으로 갈라서 만들어도 된다. 만약 녹두가 적으면 밀기울 한말에 녹두 한대를 써도 된다. 조리법 1. 녹두를 갈아 껍질을 제거하고 물에 풀려 떡고물처럼 푹진다. 또는 녹두를 갈아서 껍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물에 풀려 물이 있는채로 맷돌에 갈아도 된다. 2 초복에는 밀기울 한말에 녹두 한대 중복에는 밀기울 한말에 녹두 두대 말복에는 밀기울 한말에 녹두 세대를 섞어 단단히 디딘다. 만약 녹두가 적으면 밀기울 한말에 녹두 한대를 써도 된다. 3 도꼬마리 입으로 두텁게 싸서 매달아 말린다. 누룩틀이 크면 두쪽으로 갈라서 만들어도 된다. 조리기기는 맷돌 누룩틀입니다. 원원자료 3. 거가필용 사료전집 원문 계란 20개 타파교균 이양육 익은 새절 입새료 물반량 쇠총십격 향유초작 조작 교입계란즙 영균 용초일잔 주반잔 두분 일양조호 동기자즙 조육계제교균 경입주병래 약찰구 입곤탕 내자수 살행타파 병절편소 일요식 번영문 계란 20개를 깨어서 섞는다. 양고기 두분을 가늘게 썰어서 곱게 간 양념 반량 다짐파 열풀이를 넣고 참기름에 볶아서 반듯하게 썰고 여기에 앞에 계란을 넣어 잘 섞는다. 식초 한잔 술 반잔 콩가루 두 냥을 반죽하여 죽처럼 만들고 계란을 넣은 고기와 다시 버무려 술평 속에 부어 놓고 조리떼의 입으로 고기를 막는다. 이것을 흘린 물속에 넣어 중탕하고 식기를 기다렸다가 병을 깨부순 뒤 연유 꿀을 뿌려서 먹는다. 조리법 1. 계란 20개를 깨어서 섞는다. 2. 양고기 두분을 가늘게 썬다. 3. 곱게 간 양념 반량 다짐파 열풀이를 넣고 참기름에 볶아서 반듯하게 썬다. 4. 계란 1의 계란을 넣어 잘 섞는다. 5. 식초 한잔 술 반잔 콩가루 두 냥을 반죽하여 죽처럼 만들다. 6. 계란을 넣은 고기와 다시 버무려 술병 속에 부어 놓고 조리떼의 입으로 입구를 막 먹는다. 7. 육을 끓는 물속에 넣어 중탕하고 식기를 기다렸다가 병을 깨부순다. 8. 연유 꿀을 뿌려서 먹는다. 8. 조리기기 술병 조리떼 입입니다. 문헌자료사 임원심륙지 보양지 원문 9. 시어손이소 조양 장근골 9. 이근 지피 쥐정 여유 유사량 세절 10. 영취여 일근 십이량 이소 대잔 이판기 1량 인참 거로 두 2량 백봉용 1량 10. 조음의 전취즙 삼잔 허재 입객미 삼자주 민숙 10. 하절 요생유 검 경자 이보미 조아 봉심복지 분양문 10. 또 다른 방법 허로와 허손으로 여유 있는 것을 치료하여 양귀를 도와주고 근골을 튼실하게 해준다. 11. 양고기 2근을 지방과 껍질을 제거하고 좋은 등심사를 취해 4량을 잘게 썰고 별도로 나머지 1근 12량은 5큰 잔의 물에 1개 1량 12. 레드를 제거한 인삼 2량 백봉용 1량 네추얼 5량을 넣고 다려 즙 3잔을 취해 찌꺼기는 버리고 뱁살 3업을 갈아 넣고 죽을 끓인다. 13. 익을 무렵에 썰어놓은 생고기를 넣고 다시 끓인다. 14. 오미 양념을 넣어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입니다. 15. 양고기 2근을 지방과 껍질을 제거한다. 15. 좋은 등심사를 취해 4량은 잘게 썬다. 16. 별도로 나머지 1근 12량은 큰 5잔의 물에 1개 1량, 뇌들 제거한 인삼 2량, 백봉용 1량, 대추 5알을 넣고 다린다. 16. 즙 3잔을 취해 찌꺼기는 버리고 뱁살 3억을 같이 넣고 죽을 끓인다. 16. 이를 무렵에 썰어놓은 생고기를 넣고 다시 끓인다. 17. 오미 양념을 넣는다. 양 등뼈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척죽방 양척죽 가오미상복 귀공난급 심효 번영문 비위의 귀가 허약하고 노선하여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치료합니다. 큰 양의 등뼈를 튼실한 것으로 한 굴을 방망이로 부수어 물 다섯대로 다려 두대즙을 취해 청량미 네 혹을 넣고 끓여 죽을 쓴다. 공복에 먹는다. 우미를 양념하여 항상 복용하면 공이 크고 매우 효엄이 있다. 조리법 1. 큰 양의 등뼈를 튼실한 것으로 한 굴을 방망이로 부숴다. 2. 이를 물 다섯대로 다려 두대즙을 취한다. 3. 청량미 사업을 넣고 끓여 죽을 쓴다. 4. 우미를 양념한다. 조리끼기는 방망이입니다. 3. 도움보는 진정이로 부숴을 방망이로 부숴을 쓰는 것입니다. 3. 정량미 사업을 완성 вой ER